김건익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.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 소식에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 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사전 보고 없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대해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.